다음은 공동추진위원장님이신 강태선 체육회장님께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중면의 화합을 위해서 적극 협조위에 대해서 오늘 수상을 하셨는데 다들 좀 일어나서 뒤로 돌아주세요. 저는 말 많은 천명보다 정말 우리 면을 화합을 위해서 책임지고 같이 동참해주는 저런 분들이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한 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촌 교훈신문에 김승태 대표님 참석했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박수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쪽 우측을 보시면 영중면 경중추학교 체육관이 지금 잘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영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정말 사심없이 우리 면민들이 화합하는데 써달라고 문을 활짝 개방해주신 김용갑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김용갑 교장선생님 박수 한번 소와드리세요. 정말 우리 교장선생님은 우리 동문이나 우리 영중면민들이 어떤 체육행사나 이 연병장 운동장을 빌려달라면 사심없이 정말 이런 면민한테 돌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올 연말에 가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하고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한 2년 더 콱 다리를 묶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우셨죠? 제가 저보다도 좋은 말을 말씀해주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실 우리 내빈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인사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민자치회와 체육회가 9월달에 공동으로 행사가 잡혀서 주민자치회 우리 최우식 이현장과 제가 따로따로 해서 명민들 내빈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 공동으로 주최하자.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공동으로 주최했기 때문에 영중면민의 날 및 열린음악회 이렇게 호칭이 붙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영중면민 여러분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대지열병으로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드셨겠습니까? 또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잠시라도 우리 영중면민이 하나 돼서 같이 박수치고 환호지르고 같이 춤추면서 오늘만큼은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혀버립시다. 명민 여러분 오늘 아까도 제가 인사를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포천시의 화 영중면의 화합을 위해서 오늘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님 표창을 받으신 저분들이야말로 저는 가슴 쪽에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제가 이러한 침착을 끝날 때까지 저는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립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백영현 시장님, 서가석 의장님, 최출식 의원님, 윤출식 도의원님 아 이게 이름이 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연재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내빈 여러분들께도 면민을 대표해서 정말 고맙고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중면민 여러분 2022년 9월 18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추억의 생각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사랑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진짜 예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의장, 시장님, 의장님 다 인사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왔어요. 아까 인사드리는 거 봤죠? 제 특권으로 사모님한테 2분간 모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꼭 빨리 올라오세요. 저기, 일로 올라와서 빨리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중의 딸입니다. 영중의 딸 백 시장님이 50% 인센티브 줄 거야. 믿어 오십시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영중중학교 7회 졸업생입니다. 이렇게 모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참석을 했고요. 저희 남편이 백영현입니다. 저희 포털 시장이 시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중의 딸, 우리 백영현 사모님 내조 철하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추진위원장님이신 최호식 주민자치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중면 주민자치회장 최호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2년 영중의 면민의 날과 열린음악회를 영중체육회 강태선 회장님과 공동주최함에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태선 회장님께서 내의민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태선 회장님, 영중면 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님들, 그리고 영중면 주민자치회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영성호 회원님들, 우리 소방대, 우리 위원님들 우리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중면 주민자치회회는 우리 영중면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고 향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오늘 진짜 메인 공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